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에이데일리 안녕하세요. 에이데일리입니다. 네 저희 가속게 간단하게 멤버소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데일리 최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데일리 리더 차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이데일리 윤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데일리의 막내 지유입니다. 반갑습니다. 역시 막내. 네 막내가 호응이 제일 좋았어요. 일단 저희가 데뷔한지 이제 한 4개월 된 가수인인데요. 여러분들과 좀 가깝게 소통을 하고자 에이데일리의 전국 게릴라 미니 콘서트라는 타이틀로 지금 방방곡곡 전국 게릴라 콘서트 다니고 있는데 제가 오늘은 주말에 맞이하여 범계역을 찾게 되었어요. 근데 벌써 지금이 저희가 3회차 공연인데 마지막에 이어서 그런가 더 많은 분들이 지금 모여주셔서 제가 굉장히 감사에 따라합니다. 이어서 저희가 바로 보여드릴 무대는요. AOA 선배님들의 샤프샤프 무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